밤깊은 마포종점 갈곳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곳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재생을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재생을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3. 놀라운 인디그룹이 함께 함께 나누는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언저얼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경동입니다 일회용 있어요 내 이름은 김자, 영자, 순자 나이는 74살 용광동에서 지금 현재 장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장사하시는데 방해됐을 텐데 나는 방해보단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있다는 것은 다 좋은 일이거든 그것은 삶의 모든 활력소거든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거의 잘하다시피 했어요 아 진짜요? 내가 충청남도 광천에서 7살에 여기 와가지고 계속 여기서 컸어요 그러면 지금 74살이니까 여기서 다 그냥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여기 용광동의 시작이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 내 나이 마지막에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 뭘 잊어버리고 어저께 한 것도 어떤 때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더라고 우리 양반은 기억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30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거 시작하는 게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한 10년간은 건재상을 했어요 건재상을 할 적에는 진 양반하고 나 둘이 나는 리아카 세 개 넣고 모레는 한 리아카에 30개 이 삽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반 갔다 오면 벽돌 200장 하나에 그거 2kg씩 나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에 세면벡돌 하나에 그 200장을 실어야 돼 그것만 하루 종일 나오면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고 해서 아마 건재상을 내가 알기로는 한 7, 8년 했나? 많이 못 했어요 너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건재상은 우리는 하지 말고 이제 철물점을 개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의 때가 맞춤이 이제 맞춰진 거야 그 자제는 다 이제 그만하고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철물만 팔아도 그래도 현상 유지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나가는 거 그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품목을 늙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에 품목이 뭐가 따라오는 것마다 다 이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적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원래 막 집도 없고 장사도 없었고 지금처럼 아파트하고 이렇게 많은 장사가 없었잖아요 수세미 공장, 비눗 공장, 신발 고무신 같은 거 만드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밭이고 논이고 호박 심어서 막 넝쿨 뻗어서 쭉쭉 뻗어 있고 이런 데 있었어요 여기가 거의 약간 농장 같은 그런 거 있었지 아파트 있는 데가 저쪽으로 해서 전부 이제 사람 다니는 뚝이었어 숨을 해놨는데도 물이 쳐들어 놓은 거야 그냥 우리 마포초등학교 가서 며칠 동안 잠잔 적이 있어요 진짜요? 집에 물이 꽉 차서 이 지붕 끝에 용마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물이 탁 챙겨가지고 진짜요? 응 그냥 막 뛰어가서 4일인가 5일인가 있었어요 물 나갈 때까지 와보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 또 빨래터가 있었어요 마포에 여기 나가면 강에 빨래를 삶아주면 다라로 한 달아 넣어놓고 50원 받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빨래를 비벼 빨래를 비벼다 빨래를 이렇게 흔들면서 보면은 새우가 그냥 바글바글해 거기에 물이 좋으니까 진짜요? 내가 이제 거기 앉아서 우리 어리니까 이제 고무신 신발로 이렇게 물을 뜨면 거기에 고기하고 새우가 이렇게 올라와서 툭툭툭툭툭 튀어 나가면은 큰행길에 여기 전차 다녔거든 여기 행길가에 땡땡땡땡 울리고 땡땡땡땡 내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뭐 못 먹고 못 입는다 해도 그때가 즐거워 왔어요 다 서로 없으면은 조금이라도 논아 먹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옷 같은 것도 예 나 내일 어디 가는데 나 그 외뚜리가 필요해 뭐고 필요해 그럼 응 가져갔다가 갖고 와 신발도 빌려 신고 갔어요 구두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은 구두도 빌려 신고 갔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저 좀 뭐라고 그럴까 인간의 냄새가 나고 인품이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 기가 있어 갖고 좋은 거 같았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한국 사회에 따라서 여기 이제 살기가 좀 어떻게 많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많이 편리해지므로서 인간관계는 복잡해졌어 칸이 이렇게 다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 사람들이 원래 막 그냥 네 거 내 거 그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삶이 박해진 거예요 외국에 가서 땀에는 외국에서 추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말이 안 통하잖아 수준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가치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이제 뭐가 좋아하더냐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이제 옛날같이 모르거나 그러질 않아 갖고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어 노인이나 젊은이나 이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 분명한 거는 이제 많이 깨달고 이제 옛날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세계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이든지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라가 좋다는 거는 맞아요 응 옛날 바담도 이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건 좋은 거지 사장님 오늘 많고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잘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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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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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뭐랄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어 그래서 나는 용광동에서 그전에도 많은 건 보긴 봤지만 오늘은 오래 살아오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내가 이 용광동이라는 것을 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변경된 것 같아 지금도 되게 좋기는 하지만 저 할머님 이제 사장님이 여기 처음 이사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좀 상상하게 되더라고 그때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Tambor lacto 짜증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니까 쑥스럽네 안녕하세요 나는 용광동에서 32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신석순입니다 자 배울 옆집요 이제 고깃집 사장님한테 고기 배우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락드린 단이에요 네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입어야 돼요? 네 사장님하고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와 뚱뚱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이제 임산부 돼버리는 거예요 임산부 됐어 진짜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끝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엄청 무거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그거 돼지갈비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한우도 네 한우가 많이 나가요 짤르면 생등심 양념을 하면 주물러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네 등심은 아 등심 등심 이렇게 살살살살 약간 두들겨주면서 살살살 왜 그러냐면 고기가 쭈그러들지 않아요 아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네 이렇게 부드럽게도 하고 이렇게 칼집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장님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양념 하시죠 그럼 네 이거 넣으면 2인분 2인분 네 마늘 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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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목욕식제죠 네 그러듯이 이렇게 삶아 가만 가만 해도 고기는 맛있으면 좋지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잘라갖고 바로 석새우였다 해서 굵은 소금 뿌려서 그냥 드셔도 안 질기고 맛있어요 네 있잖아요 용광경이라고 여기 이제 고깃집이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부터 여기 마포는요 고기가 유명해요 그래도 마포가 제일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철도 내지고 아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판자로 생긴 집만 많이 있었지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제 생긴 거 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이쪽인가요 큰길에 장사도 되게 많고 고깃집뿐만 아니고 되게 뭔가 먹을 거 다양하고 맛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많아졌어요 다른 저렴 아 많아진 거예요 스시 그런 집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근데 장인 어르신도 그거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한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고기 먹기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명절때만 먹고 잔치할 때만 잔치나 그런 거 할 때는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어요 고기가 그러면 근데 1984년에 여기 처음 장사하셨을 때는 그래서 손님이 없진 않았어요 아이고 많았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저런 걸로 기계 안 넣고 막 큰 통으로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저렇게 깡통을 이렇게 둥그런 거 놓고 막 옆에 오지도 못해요 얼마나 덥다고 뭐 진짜요? 그러면 그때는 막 연기가 막 펄펄 나요 막 연기가 꽉 차요 안에 눈물을 이렇게 흘면서 먹어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연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밑으로 빼버리니까 네 나도 그래서 문실에 눈썹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자들이니까 화장을 하잖아 저녁이면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러면 눈썹이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바쁘고 너무 바쁘니까 고기값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요? 그냥 우리도 모르니까 막 일하느라고 모르면 그러면 막 잡으려고 막 좀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모르고 막 그러지 와서 아닌가라 그 언니는 그때 그러고 가서 그 언니는 그리 매일 지리다가 와서 주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결국에는 아주 이중식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좋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니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되게 좋은 재밌는 제형을 좀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엉망을 냈는데 이거 누가 먹겠어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올게요 저희 나중에 네 뭔가 그냥 갈비집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막 손질까지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또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도 너무 좋은 경험이 있고 또 이 매력적인 영광경에 대해서 뭔가 더 자세히 더 깊숙히 배운 것 같은 기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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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고 또 이제 갈비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신납니다 너무 신납니다 저는 용광동에서 성우 서수갈비 안우 갈비를 28년 한 반 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 성산동에서 온 단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기분 고맙습니다 도우셔서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한우 많이 드시겠네요 네 자주 먹죠 우리집 아저씨는 매일 먹어야 되고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 이제 처음에는 섬유하다가 그게 이제 저기 다 이렇게 하니까 고기 한다는 게 이제 그래도 그 동네에서 선물 사장을 했지 그랬는데 이제 돼지갈비 이런 건 안 하려고 소갈비 하나만 한우로 해서 한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딴 데서 이제 그 막 서서갈비라는 데가 좀 있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주로 한우보다는 그런 냉동 수입산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도 나름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본래 한국산 고기 맛이 안 나죠? 네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한우 한 가지만 네 하자고 해갖고 요거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하시길 잘 하신 거 같아요 네 여기가 세 번째예요 서서 먹는 통이 지금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서 네 서서 먹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두서 먹는 거죠 다들 바쁘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바쁘게 먹고들 가시고 그러려고 서서 먹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한가하니까 그래도 편하게 잡섰기 위해서 의자를 한 거예요 저는 네 그 뱃살공들이 다 나루터에서 왔었잖아요 근데 그 나루터는 용강동에서 좀 뭔가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는 마포 네 나루터라고 해서 전철도 있고 그 나루터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넓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새우젓 이 마포에 새우젓이 많이 왔지 주로 새우젓을 네 그게 유통하는 그런 곳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배도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다 이 한강에 진짜 놀이터를 삼고 다녔지 우리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장사하시고 큰아버지 이제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이 새우젓 인천서 해갖고 여기 오고 저희 아버지도 장사하시고 용강동 11번지에서 태어나갖고 5분 거리에 시집가서 작은 음물에서 큰 음물에 가서 살면서 여집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거리에 네 그때가 또 그때대로 낭만이 있었죠 네 확 진짜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네가 다 깨끗해졌죠 이제는 애들이 크니까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 게 좋아하지 그때는 진짜 달동네 때는 가게가 지붕도 샜어요 아 그래갖고 막 진짜 손님들이 비가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그럴 정도로 진짜요? 그렇게 했어요 동네가 여기가 늦게 발전된 거야 그렇게 동네가 다 그랬어요 네 여쭤봐도 돼요 연세가 68요 용끼 그럼 이제 이 변경 이 개발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떠세요 느낌이 이거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떠세요 다 좋아지고 또 지금은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많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는 막 진짜 돼지갈비들이 여기가 전문이었죠 많았죠 지금은 진짜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는 거죠 아 예 좀 드십시오 아 저도 먹겠습니다 맛있게 잡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조장에도 찍어 먹기도 해요 네 신기하네요 오 조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네요 이거 근데요 응 저는 원래 웬만한 고기집에 가면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원래 샐러드 같은 거 되게 네 원래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면은 응 한꺼번에 이렇게 막 짜고 또 이렇게 양념 된 거면 이제 좀 달고 응 응 좀 이렇게 지방이 많은 거 한꺼번에 먹으면은 좀 느끼하잖아요 네 속이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야채하고 먹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분이네요 또 손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서 좋아서 좀 먹어볼게요 응 저번에도 많이 먹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응 아 너무 맛있어요 여기 이제 장사를 이제 몇 십 년 차 하신 거죠? 여기 장사를 한 28년 됐어요 응 28년 되셨는데 네 그러면 1991년에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세요 응 응 그럼 식당이 저하고 동갑이네요 그래요? 1991년생이에요 응 그동안 뭔가 용강동에서 살아오시면서 여기 막 장사도 하시고 추억에 잠긴 그런 스토리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하면서 이 마포강에 저희는 저녁 때 되면 그 나이 저녁 때도 마포강에 가서 목욕 들으라고 그랬어요 물이 뜨듯해요 밤에 진짜요? 응 다들 모여서 친구들끼리 강에 가서 목욕하고 오고 그랬어요 밤이면 마포강 뚝에서 막 진짜 막 젊은 사람들이 키타 치고 막 그래갖고 정말 그때 낭만이 진짜 와 눈에 선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때 그게 지금도 우리는 이 동창회를 해서 마포초등학교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얘기들을 다 해요 옛날 얘기들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도 나고 그러세요? 응 너무 좋아요 저는 저는 다른 동네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이 동네에서만 살 거야 이날이도 우리 애들도 딸들도 다 여기 살아요 시집갔어도 이 동네에 살아요 다 뭔가 개인적으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네 저는 딴 데 가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개발 이렇게 변경 많이 돼도 계속 그대로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한번 드릴게요 잡세요 아 네 저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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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